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역타임스의 네일업계 탐사 보도가 나간 후 한인 네일협회가 주최한 노동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200여 명에 이르는 네일업주들이 참석해 세미나장을 꽉 채웠습니다 네일업계 관계자는 노동법 세미나에 이렇게 많이 참석한 경우는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말하더군요 그만큼 이번 네일 보도사건은 한인 네일업계의 중요한 현안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여성이었는데요 노동법 전문 변호사의 강연이 시작됐습니다만 강연 내용이 머리에 쉽게 들어오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네일업의 노동법이 매우 복잡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도 복잡한 네일업계의 노동법 규정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 참석한 업주들이 여기저기서 손들고 질문이 많았습니다 질문 내용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미묘한 내용에 따라서 규정이 틀리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적용시킬 수 있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 보니 문제가 많더군요 문제는 현실성 없는 규정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법 규정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한인 업주분들 플러싱에서 벤 차량으로 픽업하시죠 종업원이 자동차에 타는 순간부터 근무 시간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요 이게 바로 노역조의 네일업 노동법 규정이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는 업주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있는데도 정부는 어떠한 홍보나 개몽도 없이 이번 노역타임스 기사만 보고 강력 단속이니 긴급 조치니 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이죠 노역주 정부나 시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책인지 답답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노역주 정부나 시정부는 강력 단속이니 뭐니 하는 조치로 그렇지 않아도 경기 불황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네일업계를 위축시키지 말고 네일업 노동 규정을 현실화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업주도 살고 종업원도 살고 업계 활성화로 정부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한인동포사에도 노역타임스가 진실을 오도한 기사를 보고 분노에 너무 치우쳐 있었습니다마는 노역타임스의 왜곡된 기사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지혜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역주나 시정부에 대해서는 정치인들과 접촉을 통해 네일업계의 현실을 정확히 알리고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는 발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대책 없이 분노만 하던 한인사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일업계의 현실을 통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